아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. 아씨 망했네. 아 두 번째에서 썼어야 된다. 나도 모르게 스킬을 누르고 있었는데. 뭔지 해서 장식을 했었어야 돼. 아쉽다. 아쉽다. 아 왜 스토리를 깨야지 길도를 해놨을까. 아쉽다. 250쪽도 딱 한 번 잡아서 좋았을 텐데. 클리어. 링크. 아란. 에반. 메르세데스. 캐시샵에서 팔고 있는 에픽 실용팩. 1.5배 쿠폰 5개 주는 거 쓰고 있고요. 이외적으로 유니온 2배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지. 몸파에서 나오는 2배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. 다음에는 하이퍼스탯으로 나오는. 총 10% 종이에요. 80코가 찍기 쉽지 않아가지고. 현재 7% 쓰고 있고요. 쓸만한 홀리신불. 마스터 해가지고 35%고요. 세로 링크. 12% 쓰고 있습니다. 그러죠. 그리고 유니온 옮겨서 경험치 10%까지. 아 이스트림 골드. 저 상시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. 그렇습니다. 사냥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. 그 다음에는 정령의 펜던트. 30%까지 가능하지요. 혈맹의 반지. 그 다음에 경험치 축적의 비약. 10%. 경험치 뿌리기가 따로 또 있지요. 메르 15%. 상시 유지 2배의 쿠폰이야.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뺐고요. 50%. 에픽 실용팩에서 사는 거. 하이퍼스탯 7%. 쓸만한 홀리신불 35%. 힐맹의 반지 10%. 경험치 뿌리기 50%. 제로 12%. 유니온 10%.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뺐고요. 정령의 펜던트. 경축비 10%. 해가지고. 229%로 상시 유지하고 있고요. 여기까지. 제가 쓰는 것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. 하하하하. 경험치 그리고 매수 페널티입니다. 좌측이 경험치. 우측이 매수 페널티인데요. 경험치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는 100%를 먹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1%씩 깎여 나가고 있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먹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수 페널티는 10렙차 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먹는다고 치면 될 것 같고. 1렙차 날때마다 2% 떨어지고요. 위로 내가 올라갈수록 3%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225를 찍었어. 그럼 얘네가 51만 8,511이죠. 근데 225 들어가자마자 얘를 잡았어요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. 당연히 랩차가 15렙차가 나기 때문에 경험치로는 15렙차인 0.95%를 먹는 거죠. 492,585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. 그리고 매수 페널티는 15렙차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를 받는다. 만약에 얼마 나오냐? 4000원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15니까 0.85%인가 34000원씩 먹을 수 있다든지.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ㅋ 한글자마자 두부로 두부를